. 오토바이 만드는 거 몰라도 돼. 오토바이 배선따위 몰라도 돼. 내가 먼저 X떼보고 알려주리 빅스커버리. . . 뭐부터 뜯을지 고민하다가 만만해보이는 백밀러를 먼저 건드리네요. 안되죠? 몽키스패너를 사용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뜯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카우를 다 풀면 됩니다. . . 다 풀었나본데요. 청소 타임. . . 청소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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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 부품 분리하는데 네임택이 붙어있어서 안 두렵죠 이거 앞에 휀다인데요 조금 잘라봤어요 딱 맞네요 각 잡고 체결 후미등도 달아주어야겠죠 깜빡이 선이 한가닥이라면 저렇게 차대에 연결해주는 겁니다 차대가 마이너스 극 선이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 불리한 순정 후미등을 활용하네요 테스트 안해볼 수 없겠죠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배선을 다시 깔끔하게 감아주고 있어요 한 번 더 테스트 테스트 계기판 역시 기존 순정 부품을 활용하네요 배선은 영상 좌측에 메모를 참고하시면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 테스트 이때 희열감이 장난이 아니었지 앞 깜빡이 배선도 기존 걸 활용하네요 뒷깜빡이처럼 얘도 차대에 직접 연결해줘야 작동되기 때문에 경첩을 활용했습니다 헤드라이트 핸들은 원래 달려있는 순정 핸들입니다 경첩이 활용도가 높네요 기존 라이트를 뺀 선에 새 라이트 배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기존 라이트를 뺀 선에 새 라이트 배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계기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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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박스 작업이에요 배선을 연장해서 밑에 커버쪽에 달아주려고 했어요 연장할 때 색이 바뀌면 큰일이 나니까 조심하세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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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쉬워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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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다듬기 이거 조심해야 돼 옆에 기름통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뺏어야 돼요 뭐지? 조립하나? 드디어 조립 슬라이스 조립은 뭐다? 분해, 역순 리어 캐리어네요 혼다 커브용인데 구멍만 다시 뚫어주면 장착되더라구요 튼튼하게 고정 도마랑 스펀지로 직접 시트를 만들고 있네요 도마는 일반 업소용 도마입니다 기계네 기계 음 안돼 다행히 멘트 파이파이 아 엣 엣 엣 엣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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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가죽을 잘 땡겨서 고정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끔 이건 휠커버를 만들면서 사용할 포맥스라는 플라스틱 판때기인데요 알파문고에서도 팔아요 판로도 잘 잘립니다 앞바퀴 먼저 뜯어주고 깨끔 저는 처음에 바퀴를 뜯고 하는거 두려웠는데 순서만 잘 지키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아마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초만 눈감아 보세요 영상 촬영하려고 풀렀다가 도색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뒷발판 베트남 캐리어 양면 테이프 솔벤트 묻혀서 사이드비로 달고 3D 프린터 엠블럼 제작 위스커버리 네임택 위스커버리 네임택 와 계속 봐도 멋있네요 왜 다시 와 왜 다시 와 왜 다시 와 왜 다시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